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의 추격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나요? 맞죠?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 5.3이었고 2분기에 4.7이었고 3분기에 4.6이고 2개로 해서 아마 4.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5% 미만이잖아요 5%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준율도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리고 재정을 굉장히 푸는데 이게 11월에 전인대가 열려서 거기에서 규모라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보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자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기네들은 타격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자신 있어 해 가지고 대단히 돈도 많이 풀었고 집도 많이 싣고 막 그랬잖아요 경제를 막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지금 빈집인 1억 채라는 등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굉장히 큰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청년들 실업, 청년 실업률도 높고 여러 가지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결국 뭔가 하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뭔가 파격적인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재정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뭐 국지를 많이 찍어내면서 다시 또 이렇게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정부 부채 올리는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중국이 또 이번에 이제 파격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5% 성장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줘야 되고 지금 중국을 심각하게 좀 바라보는 거는 기업들의 감이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게요 한 30%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도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은 2차 전지 이런 걸 가지고 강세를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뭔가 하면 물량 공세잖아요 보조금 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가능했던 거고 우리나라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조금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국의 의존도를 뭐 인위적으로 낮추는다 이런 표현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탈 중국을 외치잖아요 또 애플도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도라든지 이런 걸 찾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거에 뭐 수입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시기였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결국은 거기 가 가지고 사실 뭐 자동차가 팔리나요 핸드폰이 팔리나요 별로 아니잖아요 제가 공무원 하면서 2015년에 갔을 때 제가 그 세무 관련돼 있는 그 공무원 교육원 갔는데 정말 중국 멋있더라고요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웅장함 이런 거 있잖아요 상하에 가면 놀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랑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삼성폰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삼성폰 가지고 있다고 자랑시키는 중국인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삼성폰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삼성이라는 것이 그때는 정말 포트폴리오가 너무너무 잘 좋았던 거예요 반도체가 잘 안 되면 스마트폰이 잘 돼 그리고 뭐가 안 되면 가전이 잘 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는 끝도 없이 가지고 있으면 끝도 없이 오르는 주식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중국 자체는 지금 여러 위기 속에서 지금 미국과 대비되는 거고요 글로벌 금융기가 일어나자 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미국은 지고 중국은 뜬다 그리고 중국은 2009년에 G2가 됐습니다 G1으로 발돋움한다고 했는 시기가 2019년이었다가 점점점점점점 늦어져요 이 시기가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G1으로 중국이 등장하는 거를요 절대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저 어려움 속에서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자체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도 어려우면서 막 기술에 엄청난 투자 이런 게 조금 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시장 중국 상품을 미국에 못 판다거나 유럽에 못 판다거나 이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자생력을 갖고 수출할 수 있는 중국 대신 그런 것도 열릴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서 미국에 설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저번에 어닝 쇼그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중국이 아니더라도 아세안으로 가고 다른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들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것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산업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했어요 인간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왜 정부가 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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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반도체만 보더라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천박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냥 세제지원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요? 우리나라 지금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법이나 만들려고 했다가 허지부지되고 지금 세액공제나 세금이나 뭐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지 그걸로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 큰 기업들은 지금 대기업 상관없이 자국 이건 안보야 안보의 문제지 경제의 문제를 떠나서 안보의 문제야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것을 대기업 왜 지원하는 거야? 이런 색안경을 끼고 하는 게 아닌가 여야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옛날과 달리 국가가 나서서 산업을 또 인간에게 육성시키는 그런 시대로 트럼프 시대는 바이든도 그랬고요 트럼프는 더하면 더하지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런 거에 머뭇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역량을 가지고 지금 사실 뭐 지금 여러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 우선순위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뭔가 이렇게 산업의 주체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그걸 제대로 읽고 좀 대처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민간의 자율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시더라도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WTO 보조금 조항 같은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인들이 다 이렇게 안 보다 해가지고 미국이 주장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들은 미국이 하는 게 WTO 규정 위반이다는데 지금 뭔가 하면 미국이 하는 게 법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라고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도가 없는 거죠 교수님 지난 출연 때 암호화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공직에서 또 오래 계셨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또 큰일도 하셔서 저는 암호화폐나 그리고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처럼 같지 않았거든요 약간 보수적인 것도 있고 약간 뭐 사기라고까지 얘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근데 그때 암호화폐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직에 계셨을 때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되게 긍정적인 뷰를 가지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때 인터뷰 이후로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1억 돌파하고 분위기가 놀랍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도 좀 금리와 연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꼭 그 뷰를 여쭙고 싶더라고요 사실 암호화폐를 위험 자산으로 보느냐 안전 자산으로 보느냐 이것은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흘러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위험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분명히 많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안전 자산이라면 그게 그렇게 플락추에이션이 심하지는 않잖아요 또 금은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데 금은 또 올해도 30 몇 프로 올랐잖아요 또 뭐야 이게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금리와의 관계는 시기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금리 상태에서 2022년에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도 이번에 70% 떨어졌죠 그렇죠 그때 엄청 떨어졌잖아요 고금리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될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망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작년에 수익률 1위인 게 비트코인 아닌가요? 네 엄청 높았죠 작년에 작년에 100% 넘었어요 100%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세를 몰아서 올해 반강기가 오면서 그 1억을 돌파했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고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올랐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자체 모멘텀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보면 중남미 국가들이라든지 일본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를 되게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비트코인은 자체 모멘텀의 반강기라는 것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 내리는 부분하고 거기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회복되었었죠 얼마 정도 그런데 사실 막 되게 각광받고 그러는 부분은 없었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정부 규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체할 자산이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이 얼마만큼 비트코인을 수용해가지고 사용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매스미디어가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CBDC 이런 건 안 할 거고 비트코인을 옹호해 줄 거야 그러면 트럼프와 이런 모습과 짝짝농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매스 어댑션이라는 그러니까 대중의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크게 보여준 건 없고 암호화폐라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거래에서 이게 더 많이 늘어난다면 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한정돼 있잖아요 공급이 한정돼 있던 부분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되게 특유한 제아잖아요 아까 말하자면 강남아파트인데 어느 강남아파트의 핵심지역인 그 아파트 요즘 되게 방포에 새로 지어낸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한 번 사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한 번 살아보는 것이 꿈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특히나 주부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인 거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점점점점 아까 선물 ETF가 있다가 또 현물 ETF가 있다가 점점점점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더 완비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이 분명히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줘서 좋고 금리 인하되는 부분이 금리와의 관계가 항상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널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면 더욱더 그렇게 했죠 유동성과 어떻게 보면 정책 대선 정책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책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술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디지털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 버핏일 수도 없고 저희가 찰리 먼거일 수도 없어요 지금 저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개껍데기가 돈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다 그렇게 생각 안 되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금이 최근에 와가지고 수익이 되게 많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시계열을 보면 금이 수익률이 높지 않았어요 최근에 진짜 높았던 거고요 그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를 가격인다 제가 그런 건 모르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폭락이라고 하기에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 비트코인을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보통 시가총액이 한 10배 12배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넘어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얘기고 이렇게 딱 뭔가 확신 있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거 왜냐하면 금은 이제 채굴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은 또 중앙은행이 딸러에 대한 불신이 둘 다가 딸러에 대한 불신으로 늘어나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 보유량을 널리잖아요 왜냐하면 뭐야 쟤들은 딸러 계속 찍어내기만 하고 국채 찍어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 가격 같은 것들이 높아졌는 거고 근데 금은 계속해서 채굴이 가능한 물질이고 비트코인은 2100년인가요? 맞아요 그때 이제 끝나죠 끝나죠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와 함께 방향성에 대한 제안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 끝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부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사람들이 빚져 있는 거 좀 들갚았으면 좋겠어 이자 내는데 지쳤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 임대료에다가 정말 고금리에다가 정말 못 살겠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여야가 어떤 정쟁만 하지 말고 나라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더 큰 성장을 하고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의 금리에 조은경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